한 60대 남성이 주택가에서 낯을 휘두르며 전동 자전거를 탄 운전자를 쫓아가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두운 밤에 자전거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밤 10시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 잠시 멈춰 서 있는 전동 자전거 앞으로 한 60대 남성이 다가옵니다.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시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놀라서 쳐다봤는데 어르신이 욕을 하니까 이제 껐어요. 자전거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잠시 전조등을 껐다가 남성이 지나간 뒤 다시 켰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줄 알았던 남성이 갑자기 골목에서 뛰쳐나오더니 낯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죽여버린다면서 뛰어오시는 걸 보고 주머니 넣고 도망갔거든요. 놀라 도망가는 자전거 뒤로 60대 남성이 계속 낯을 흔들며 쫓아옵니다. 지금 막 쫓아오려고 해서 지금 계속 도망가다니고 있는데요. 끝이 마십시오. 출동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골목 안쪽 텃밭에 있던 낯을 주워 흉기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골목에서 시작된 흉기 위협은 150여 미터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 후문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전조 등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낯을 들고 협박한 68살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